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친구 하이 제가 두시 팔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찾아오는 일이나 어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해강이 너무 많이 났어요 잠시만요 히힛 나 봐라! 원이라는 무녀가 바로! 다들 나가고 없으니 이제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사님 모두 진실을 알아서 화를 빼앗게 묘켜지 않는다. 숙청이 시작되듯이 오늘 카드를 뽑아들었으며 수고하셨습니다. 주사님 모두 진실을 알았음에도 칼을 빼어들기로 결심한게 분명하오. 지민씨는 내 무대에서 조만간 곁한 그 목소리 내 이름을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아버린 너의 날에 멈춰 서있지만 그댈 향해 한걸음씩 바라볼래 live with you 신나